왜요? 15분에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다시 오게 하면 되나? 왜냐고? 고구멍이 한편이네. To the honeybees save the world. 여러분들, 꿀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This could happen because they have an excellent sense of smell. 자, 이제 이런 거 보여? That can be used for discovering bombs.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훌륭한 뭐를 갖고 있어? 냄새 맡는 감각이니까 멋지게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후각이야? 꾸며줘야 되겠지? 045m 튀어나왔으니까 무슨 격? 주격이지. 그 다음에 b++ pp니까 무슨 태? 사용하다야 사용되다야? 그렇지.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하는데 사용되는 거야? 폭탄을 발견하는 거야. During the Iraq war. Iraq 전쟁 동안 US scientists didn't experiment using honeybees. 미국의 과학자들은 실험을 했다. 뭘 사용해서? 꿀벌을 사용해서. They hide bombs in different places and sent trained honeybees to find them. 그들은 숨겼다. 폭탄을 다른 장소에. 그리고 훈련된. 이렇게 애쓰게 돼. 훈련된 꿀벌을 보냈다. to find. 위에 서로 애쓰게 되니까. 무슨 용법? to. 목적이야. 떠올라야 돼. 이런 거. 그래서 2학년 가면 이제 투구정사 가지고 시험 많이 난단 말이야.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훈련된 꿀벌들을 보냈다. The honeybees successfully found all of the bombs. 꿀벌들은 성공적으로 모든 폭탄을 발견했다. Here are other reasons honeybees are useful for finding bombs. 다른 이유들이 있다.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의 마음이 보여. 여긴 the reason why. 이번에는 관계 부사가 생랬다. 오케이? 꿀벌들이 주어, 동사. 이게 보어로 다 완벽한 문장이 나온 거거든. 완벽한 문장 나오면 관계 부사 자리죠? 꿀벌들이 폭탄을 찾는 데 유용한 다른 이유들이 있다. They are inexpensive to take care of and convenience to carry. 그들은 비싸지 않다. 뭐 하는데? 돌보는데 비싸지 않다. 그리고 convenience. 편리하다. 뭐 하는데? 가지고 다니는데 편리하다. 이거 굳이 투부정사 용법을 하면 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거는 부사정용법 중에서 형용사 수식이야. 형용사 수식. 자, 좀 고급 문장 나왔네. 자, all the scientists have to do it. 이러면 give them delicious nectar cells reward whenever they find the seed box. 종 2에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문장인데 보세요. 과학자들은 해야 한다. 이거, 이것을 앞으로 가서 여기 목적격 관계 내 명사 다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모든 과학자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뭐이다? 그들에게 맛있는 과즙을 주는 것이다. as는 뭐뭐로서야. 보상으로서. whenever는 뭐 뭐 할 때마다. 그들이 숨겨진 폭탄을 찾을 때마다. for all these reasons. 이 모든 이유 때문에 the scientists think,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honeybees could use their sense of smell to find bombs and save leaves all around the world. 꿀벌은 그들의 후각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목적이듯. 폭탄을 찾고. 그 다음에 투부정산, 투부정산 연결 연결인데 뒷쪽에서 계속 빼버린 거야.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제목은 뭐죠? 꿀벌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음은 뭐야? 2번밖에 없네. 평화 속이 아니고 그냥 폭탄 찾는 걸 잘한다. 이렇게만 나와. 자, they did not even miss bombs that had a weak scent. 자, 그들은 심지어. 자, 놓치다. 이 폭탄을 놓치지도 않았다. 어떤 폭탄. 냄새가 약한 폭탄도 놓치지 않았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여기 5번에 들어가야 되겠네. 성공적으로 모든 걸 찾아냈고 심지어 냄새가 약한 것들도 발견을 냈다는 거죠. 허니비스's ability to find bombs is not natural. 타고난 것이 아니야? 폭탄을 찾는 꿀벌들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자,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자, Necties used as a reward. 자, 과즙이 사용된다. 뭐로써? 보상으로써. 꿀벌들이 훈련될 때. 이거 봤죠? All digital reasons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찾아 쓰시오. 뭐가 되겠어? 자, 그만큼이지. In expensive to take care of. 하나. Convenience to carry. 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hose. Ichi-te train. 여기는. tacos. ролле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